참내, 사람들 앞에서 키스까지 해놓고 신경도 안 쓴다 이거지? 그래! 나도 신경 이제 안 쓴다, 안 써? 참, 아휴... 아이, 강동구 씨! 뭐야, 그 쓸데없이 거만한 포즈는? 뭐 하는 거야, 진짜? 그걸로 집주인 돈 갚고, 남는 건 깎아나 사먹엄마! 진짜 돈인데? 아니, 그 돈을 어떻게 구했어요? 그 할 거 없고! 근데 형이라니? 아버지라 불러야지? 아이, 그걸 진짜 하라고? 설마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건 아니겠지? 천하의 강동구가, 치사하게! 하... 와... 와... 참... 좋아, 그럼... 아버지? 그래, 아들아! 하하하하...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한 게 있을 텐데? 아니, 그걸 지금 나보고 하라고? 설마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건 아니겠지? 천하의 강동구가, 치사하게! 하하하하... 간다! 하면 되잖아, 하면! 할게! 그래, 아들아! 아빠가 널 때렸다! 어... 오거라, 아빠 품으로! 돈 벌어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, 아버지! 그래, 그래, 아들아! 아빠 품으로 들어오거라! 아빠 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? 빨리, 아들아! 감사합니다! 이 애비가, 아들을, 키우기, 일이 힘들어서, 되겠냐? 이 불효자식아! 그래, 내가 오늘부터 네 애비다! 에이하! JTBC